그러면 저희 다음 부동산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바로 만나볼 텐데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서구 하면 참 인구 많은 곳이고 등촌동의 수요 굉장한 곳이죠. 등촌동의 다세대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일단은 개요정보부터 살펴 주실까요? 네. 등촌동 중에서도 강서구입니다. 강서구는 인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죠. 68만 인구가 지금 현재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아마도 100만 인구가 되려면 조금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할 정도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몰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유는 마곡단지라는 그런 부분이 100만 평의 인구가 연구단지라든가 또 내지는 주가라든가 자족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요즘에 강서구가 나름대로 뉴스에서 굉장히 많은 안 좋은 뉴스를 통해서도 있습니다만 그 일부 지역만 그랬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모아타운으로 인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구어선 가양역 전에 증미역입니다. 증미역의 역세권 개발로 모아타운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 건데요. 도보로 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면적은 지금 현재 25.86평입니다. 상당히 크죠. 지하층에서부터 지상 6층까지 있는데 5층을 말씀을 드리고 3룸입니다. 에어컨, 가스레인지 이렇게 갖춰져 있고요. 이미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투자만 하시면 되는 그런 주택입니다. 2020년도 7월 달에 완료가 됐고요. 매매가는 4억 3천입니다.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건물은 여기는 신축처럼 지금 현재 한 3년 차 되는 건물입니다만 주변에는 이미 노후도가 상당히 60%가 넘는 노후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사는 곳까지는 또 살아야 되니까 1층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필러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2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면 주거 환경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는 어디나 다 지금 현재 다세대는 비슷합니다만 이렇게 환경이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주방의 수납공간이 굉장히 넓다라는 부분이 장점이겠습니다. 수납공간이 넓어서 이용하시기 또 거실이 넓어서 또 가족 간에 이용하시기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서구 등촌동의 주택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 증미역 근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0년 7월에 준공 완료가 된 곳이네요. 건물에 대한 장점들을 좀 챙겨봤는데 사실 강서구 등촌동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입지가 얼마나 지금 괜찮은 건지 그리고 발전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지와 호재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입지는 9호선입니다. 9호선 증미역 또 내지는 5호선 등촌역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9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호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급행입니다. 요즘에 대공역에서 경포공항까지 오는 게 개통망이 개통이 되는 바람에 더 많은 사람이 지금 현재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증미역에서 지금 서울까지 서울역 강남까지 오는데 25분이면 올 수 있고요. 또 이곳에서는 거기가 주변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인들이 그 주변이 많아서 또 내지는 여기에서 5호선과 9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바로 올림픽 도로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올림픽 도로는 그야말로 사통팔달입니다. 성산대교라든가 올림픽 대교라든가 또 내지는 올림픽 도로 대교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자동차도 이용하는데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항대로가 굉장히 뻥 뚫려 있죠. 이 공항대로를 타면 인천공항을 간다거나 김포공항을 간다거나 이랬을 때 그야말로 시험감 있게 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주변, 증미역 주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증미역 주변에는 거의 생활의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죠. 아파트로 이미 주류가 이뤄졌고 아주 닥지닥지 붙어있는 그런 주택이 아니고 여기는 고나마 모아주택을 딱 맞춰서 할 수만 있게끔 공간입니다. 이 주변에는 아파트가 시원시원하고 바로 옆에는 마곡단지로 되어 있어서 아주 조용한 동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형 병원이라든가 또 연예진은 공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여기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않아도 한강공원이라든가 안양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생활에 대한 부분을 푸르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끔 잘 갖춰져 있고요. 요즘에 강서는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의도라든가 상암이라든가 마곡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직장인들이 또 업무지구가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는데 이곳에 연구원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 금융이라든가 여기에 지금 현재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젊은 층들이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3, 40대가 이곳에 주류를 이루고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일자리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강서구의 여기는 자적형으로서 상당히 멀리 가지 않아도 직장을 다닐 수 있게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고 상암 DMC만 해도 방송국이 있지만 여기에 하늘공원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63빈대보다도 더 높은 링으로 되어 있는 관광명소가 들어간다고 하고 또 서울에서 지금 현재 제일 높은 163층짜리의 지금 현재 건물이 올라갈 수 있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증미역에서는 상암을 바라봤었을 때 충분하게 이곳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되는 아주 골드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모아타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동의서 받고 있는데 그 옆에는 학교가 되어 있고 그 가상사리에는 거의 다 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코롱 아파트라든가 또 내지는 레미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있기 때문에 여기만 아파트 지금 현재 모아타운으로 30층짜리가 건물이 올라간다면 어우러져서 오히려 더 좋은 지금 현재 아파트가 될 수 있게끔 되는 그런 상태의 모아타운 지금 현재 지정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강서국에는 인구가 많다라고 했던 부분은 끊임없이 자족형으로 또 업무타운으로 업무하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만 더 추가가 돼서 이렇게 지금 CJ 가양역에 CJVG가 지금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데 지금 이곳에 확정이 됐습니다. 4조 원을 이곳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7층에서부터 11층까지 10층, 11층짜리 7층짜리 건물을 지면서 이곳에도 또 많은 직장인들이 들어가고 또 여기에 지금 1만 명의 직장인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또 강서구는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주변은 더 확산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장홍대선입니다. 현재는 5호선과 9호선이 들어갑니다만 이렇게 복선전철이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거든요. 착공을 곧 한다라고 합니다만 여기에 강서구청이나 가양에서 9호선 가양이죠. 가양에서 환성을 한다면 홍대까지 가는데도 한 번에 논스톱으로 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목동에서부터 출발하는 지금 현재 강북행단선입니다. 이 강북행단선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지금 현재 된다라고 했을 때 가양에서 청량리까지거든요. 청량리까지인데 환승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선이든지 다 환승할 수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 빠르게 우리가 도착지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끊임없이 지금 현재 마곡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곡지구가 거의 100만 평이거든요. 이 100만 평의 아파트라든가 또 연고단지라든가 또 내지는 IT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인구가 와서 있다 보니 마곡의 마이스 복합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내년도면 지금 현재 중공 예정을 있는데 이것이면 생활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고 공연이라든가 또 이곳에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지금 현재 전자라든가 전시라든가 컨벤션센터로 인해서 회의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지금 현재 마이스 복합단지가 들어온다면 일자리가 더 창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래서 강서구는 하곡동이 아닌 즉미 쪽에는 마곡단지 바로 옆이기 때문에 여기 마곡에 지금 현재 같이 어우러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 모아타운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다세대를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화재의 중심에 서 있는 모아타운 이익이 여기 추진 소식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즉미역 근처죠. 9호선 라인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서울 강남을 가로지르는 이 핵심 라인부터 강북 횡단선 얘기까지 이렇게 정말 든든한 교통호재까지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라는 점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 등촌동의 다세대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가격 전략 어떤가요? 네. 가격은 지금 서울시에 지금 모든 게 재개발, 재건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노후도가 문제고 동의율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모아타운이라든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굉장히 완화를 시켜줬거든요. 노후도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57%만 우리가 가능하면 되고 또 동의율도 50%만 될 수 있게끔 또 30%만 될 수 있게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30%만 동의율만 돼도 가능할 수 있게끔 아주 완벽하게 지금 현재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모아타운이 빠른 이유는 이렇게 모든 거를 다 완화시켜주는 그런 부분과 또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행정에 대한 부분도 보완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아타운에 지금 이곳에 간다면 한 500세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매매가는 4억 3천입니다만 지금 임대가 3억입니다. 3억에 지금 전세가 들어가서 살고 있고요. 지금 한 번 했다가 추가 더 연장을 해서 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실투자는 이래서 1억 3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